안녕하세요 이번 곡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각진원 군이 비긴 어게인에서 부른 버전입니다 먼저 이 노래는 비긴 어게인에서 이렇게 진원 군이 다 반음씩 다운 튜닝을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냥 연주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는 이렇게 F-9 코드에요 2번 프렛 이렇게 바렐 잡으시고요 3개 손가락으로 4번 프렛 1번 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3개 손가락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F-7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B-7이에요 1번 프렛에 4번 줄, 2번 프렛에 5번 줄, 3번 줄 이렇게만 잡으시면 되고요 5, 3, 짝, 버커십을 치시고 5, 3, 2, 1 같이 3 치시고요 다음은 4번 프렛에서 2, 3, 4 이렇게 A 모양으로 잡으시면 돼요 다음은 C-7의 F-9에서 C-7으로 넘어오는 진행 이 코드 진행은 이 노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프렛에 2, 3, 4번을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요 4번 프렛에 5번 줄, 3번 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인트로고요 나머지는 위에 나왔던 코드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F-7 우리집에 나 홀로 있었지 여기서 리듬은 1, 2, 3, 1, 2, 3, 4, 5 다시 1, 2, 3, 1, 2, 3, 4, 5 이런 패턴으로 계속합니다. 여기서 B7은 처음에는 5, 4, 3, 1을 치고 다음에는 5, 3, 2, 1 다음은 이 에드나이 코드입니다. 이 세븐 모양으로 1번 프레스에 3번 줄, 2번 프레스에 5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4번 프레스에 4번 줄 잡아주시는데요.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이 코드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뒤쪽에서는 이 코드를 이 코드로 잡기도 해요. 어디냐고 물어보는 날엔 항상 향하되교 아까 인트로에서 했었던 C-7에서 C-7에서 C-7 B9에서 C-7으로 똑같죠? 하면서 A 메이저 9 코드가 나옵니다. A 메이저 9 코드는 5번 프레스에 6번 줄 베이스, 6번 프레스에 3, 4번 줄 이렇게 아래나 기억하네 자, A 마이너 6 코드는 4번 프레스에 4번 줄 5번 프레스에 3, 4번 줄 이렇게 베이스는 여기서 5번 줄입니다. 엄마, 아빠 자, 여기서는 G-7에서 4번 프레스에 4번 줄 5번 프레스에 2번 줄 이렇게 누나 나는 막둥이 기억둥이 그날의 날 똑같죠? 기억하네 여기는 G-7 기억하네 예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자, 여기 다른 코드 진행 하나 나왔습니다. A1 B 코드인데요. 6번 프레스에 3번 줄 7번 프레스에 4번 줄과 엄지손가락 이렇게 6번 6번 줄 베이스 7번 프레스에 6번 줄 치시고요. 자, 이렇게 줄 번호를 바꿔서 6, 4, 3, 2에서 6, 3, 2, 1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똑같죠? 아프지 말고 자, 여기서는 B on E 코드를 쳤어요. 전주에 나오는 코드이긴 한데요. 4번 프레스에 2, 3, 4, 4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6, 4, 3, 2 치시고 다음은 6, 3, 2, 1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뒤에 부분도 계속 이어집니다. 마지막 그냥 아우트로만 한번 살펴보면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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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인트로에 나왔던 F샵 마이너 9 코드가 나오죠. 셋 넷 그 다음에 이렇게 A on B 코드 이렇게 가는데 둘 셋 넷 치시고 B on E 코드 c 마이너 7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9 이렇게 딴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